오늘은 이 사주 해보죠. 이게 겉으로 보면 쉬운 것 같아도 아니에요. 결코 쉬운 사주도 아니고 다양한 방면에서 살펴야만 되는 그런 해문인데 여기 그 오늘 여기 출처는 역학동이고 이분께서 올려주셨고 원본은 이분께서 올려주신 그런 사주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이게 십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주를 분석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왜 쉽지 않다고 하냐면 이 구조를 보면 여기 임진 임자를 보면 흙 그죠? 청 그 다음에 병화로 가는 화려한 홍색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뭐지? 어둠 저승세계에서 밝음 색계로 나가요. 그쵸? 근데 흥미로운 흥미진진한 부분이 뭐냐면 이 사용하는 물쌍이 정반대에요. 분명하게 이쪽 을며 병술 쪽은 색계죠. 그쵸? 그러니까 화려한 쪽으로 써야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무엇을 했다? 역술 사주 상담 그쵸? 자, 이쪽 어둠 저승사자 저승세계 이쪽에서는 뭐 했다? 공직 그쵸?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정반대 물쌍을 활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원래대로라면 원래대로라면 이쪽에서는 뭐 해야 되냐면 역술 공부 뭐 사주 상담 이쪽에서는 오히려 공직 교육 이런 쪽으로 가야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하게도 정반대로 오? 어둠에서 공직에 밝음에서 사주로 개인적인 개인적인 그 상담업을 했는거야. 신기하죠? 근데 만약에 십신으로 풀면 정편인 혼잡이요. 그리고 식상으로 입이요.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할 수 밖에 없죠. 그쵸?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좀 근원적인 분석을 해 보자고요. 자 좀 더 키워봅시다. 자 월지 시공의 자수 월지 시공의 자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임에서 괴로 폭발해요. 빵 터진단 말이에요. 빅뱅을 해요. 그럼 발산작용이란 말이에요. 발산. 그쵸? 이 발산작용은 어디서 왔다? 금, 수, 목, 흐름이다. 분명히 이야기 했죠. 그쵸? 금은 이 시종자 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는 시종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근본이 없다. 이런 개념이 되어버리는데 이 사주는 신금이 여기 있어요. 그쵸? 첫 번째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수기라는 것은 반드시 금을 통해서 수기로 왔기 때문에 이 자수에는 보이지 않게 신금과 유금이 풀려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간의 특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자수는 격궁이나 보려는 사람들은 임수는 편인이요 개수는 정인이요 혹은 정반대로 설명 이런 건 하니까 이게 시간이 멈추어진 이런 개념으로 착각하는데 아니라고 자수에 이르기까지는 신유술해를 지나온 거야 유술해 가을을 지나왔다 그 다음에 자수가 있었지 그럼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임진임자는 기본적으로 똑똑이야 똑똑이 굉장히 총명해요 그냥 깊은 곳까지 집중하여 공부가가 가능한 모양이라고 근데 물론 이 구조에는 뭐가 있다 당연히 임 갑 병 뭐죠 임갑병 삼자조합이 있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장기 공부에요 장기 공부에요 직업은 뭐라 그랬어요 의료 검경 공직 이라고 그랬어요 오랜 시간 이 에너지를 나중에는 역학으로 쓰죠 오랜 시작 시간 공부에 멀뚜 멀뚜 그래서 수준이 박사급 이런 개념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났냐면 초년의 임진임자에 있는건데 그 충만한 에너지들을 가면 갈수록 이렇게 묘 병술로 활용하기 시작하는거죠 그런데 이 개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분명하게 임진임자는 임진임자는 어두운데 공직으로 갔어요 그거는 물론 지금 여기에서의 에너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거긴 하지만 음 거기다 이렇게 여기 병진연이네 그러니까 뭐가 되지요 을계무 이렇게 되죠 그죠 교육공직 이런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임진임자의 속성은 수기로 신자진의 어둠 유동 방탕 이런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독꽃아이 홀로 싸돌아다니는 방황 이런 개념이지만 이 술토는 술토가 이 숙에 풀어지는거 하나 임진임자 가 굉장히 굉장히 똑똑해서 공부를 잘한다는 것 둘 그래서 이제 공직으로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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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임자 아니 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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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구조들은 나름대로 포인트가 뭐냐면 알아서 알아서 똑똑해요 스스로 깊은 내면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또 이민 임자 이런 개념 이런 조합들 이건 연월 말하는 거예요 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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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민 임자 이민 임자 연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데 밖으로 드러낼 수 있다 드러내지는 않지 왜냐면 이렇게 깊이 들어가니까 그럼 왜 이렇게 볼 수 있지 만약에 이거를 십신 생각으로 보면 십신으로 보면 편인이요 정인이요 정편이 혼잡이니까 공부 못해요 이렇게 돼 버렸죠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주군은 어떻게 생겼다 임진과 임자가 한 쌍이다 이것은 을묘라는 일주랑 관계있다 없다 왜 없다 이것 자체만으로 조상과 부모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을묘가 나온거지 을묘가 이 을묘가 연월을 만든게 아니다 고로 시간의 순차적 흐름으로 보면 을묘는 일단 고려할 필요가 없다 년과 올을 먼저 분석해라 그런데 이거는 이미 총명하다 굉장히 총명하여 깊어 들어갈 수 있는 똑똑한 머리다 이런 에너지가 에너지가 있으니까 천연의 홍불자 공직으로 간거다 하지만 그 속성 자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흑색이다 아까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는 뭐가 오냐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을묘가 오는거에요 임진 임자 을묘가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생각할게 뭐가 있냐면 이 을묘 라는 글자 속성이 있고 신살 속성이 있고 십신 속성이 있고 이게 다 틀려요 똑같을 것 같죠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을묘 라는거는 봄에 사계돌 기준으로 한다면 을계무 해가지고 요 을계무 그러니까 뭐죠 생기종 그리고 좌우 확산 이 을목의 본질은 좌우 확산 밖으로 이런거야 그러면 공부가 원래는 까불까불 잘하기 싫어한다고 원래 그냥 머리가 그냥 태생적으로 머리가 좋은거지 앉아서 책상머리 앉아 공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야 근데 그래도 공부했던 이유는 임진 임자라는 그런 속성 때문에 한거지 스스로 무슨 내면 파고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천주의자 주로 몸으로 육체로 활용한다고 자 근데 어찌 됐든 글자로 보면은 좌우 확산운동 이렇게 돼요 십신으로 보면은 비견 겁제 할 때 겁제가 된다고 즉 경쟁을 근본으로 하는 거예요 육체를 활용해서 경쟁하는 겁제 겁제의 속성을 갖고 있다 근데 신살은 그럼 뭐지 신살은 이 사주에서 당연히 연지가 신살의 기준이니까 진토죠 그죠 진토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아이고 좀 지우고 다시 해봅시다 진토 진토 신설을 기준으로 하면 신자진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 묘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묘목은 뭐지 육회 육회도 육회 육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육회가 아니라 육회야 육회 그러면 먹고 싶잖아 그치 요거 자 아니 이렇게 근데 이 육회 아니 육회는 뭐냐면 삼각형 모양대로 화려한 색계를 지나서 죽으러 가는 마지막 단계 여기 진토가 뭐다 십의운송으로 묘지요 신산론으로 화개요 말 그대로 물질을 담는 것 물질 육체를 담는 것 이런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묘목은 뭐다 죽음이 무엇이요 이런 거를 생각하는 에너지에요 내가 여기 왜 있어 여기 어디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왜 지금까지 왜 여기서 이루고 있는 거지 내 본성은 뭐고 내 본질은 뭐고 내 존재 가치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육회 육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토를 기준으로 진토를 기준으로 여기에 이르면 그러니까 31살에 45살 사이에 이르면 자꾸자꾸 나는 누구지 아씨 혼자 이렇게 내가 누군지 좀 찾아볼까 이런 에너지에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 분명하게 분명하게 자 생각을 해봐요 분명하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흑 여기는 홍 정반대라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밝은 세상으로 가야 됨에도 글자 속성인 아니 아니 쏘리 신살 속성인 육회가 주면 육회가 주는 의미는 죽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야 나는 누구지 도대체 내가 왜 살고 있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이 을묘에서 그런 생각에 빠지는 거야 그러다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대운이 여기에 겹친다고 그러잖아요 정사 자 정사는 뭐냐면 자 다시 봅시다 이렇게 해서 신 저 진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사 호 미 그죠 여기 묘목은 뭐라고 육 회 그러니까 사오미는 여기 사오미는 저승 사자들 이렇게 변했죠 삼합을 벗어난 것들 하 이상한 짓 하는 애들 뭐 이상하게 뭐 하여튼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뒤통수 배반 사기 살인 뭐 뭐 좋겠으면 창조 기타 등등 생각에 독특한 도대체 뭔 생각하는 거지 뭐 이런 거 이해가 안 되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정사 여기서 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병화 1 10일 20일 30일 딱 보면은 31인 곳에서 병이 왔어 이 병은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이 병은 뭐냐면 신살로는 여기 사화의 병화라고 뭐다 저승사자 첫 단계인 겁살이라고 이 겁살이 여기서 왔어 이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뭐지 내가 여기 여기 어디여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감을 못 잡지 그때 당시에 왜냐면 이 을묘라는 극히 현실 세계를 살면서 여기에 저승사자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여기 어디여 이러는 거야 이게 저승이여 이승이여 저승이여 새끼이여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점점점점 이 정사이라는 이 을묘에서 정사라는 이 개념으로 들어간다 그럴 때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사는 어디다 몽땅다 사오미의 정병 병정 이렇게 돼 미기 이런 식의 에너지들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분명하게 분명하게 여기에서 을묘 병술로 을묘 병술로 을묘 병술로 홍색으로 화려한 3개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을묘에서 시작된 저승길에 대한 그리고 병화에서 시작된 여기가 어디여 라는 삼합을 신자진 삼합을 벗어나버린 이런 공간에서 자기도 모르게 무슨 생각을 하냐 극히 생뚱맞는 그리고 생뚱맞는 생각과 공간과 환경과 심리 상태를 살아간다고 그것이 정사이름에 더더욱 저승사자 개념이 들어와 그죠 그러면서 여기 이쪽에서 어떻게 된다 기존의 삼합을 확 벗어나버려 이걸 어려운 말로 궤도 이탈이라고 신자진 삼합이라는 원래의 삼합운동을 궤도 이탈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공직에서 어? 갑자기 여기 어디여 그러면서 사주공포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야 사람들 안 만나는 거지 굉장히 화려한 속성인 정사와 병화가 있음에도 정반대로 사람을 안 만나고 짱박혀서 공부하는 이유는 뭐다? 이 에너지들 속성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다가 뭐 대운이 오니까 을목한테 뭐가 생겼다? 을무 을계무 여기 그죠 무대가 생긴 거야 삶의 터전이 생긴 거야 삶의 터전 그러다가 또 기미에서는 또 뭐가 생긴 뭐가 들어왔다 기미는 종교 미토의 종교 명리 철학 고독 산에서 양처럼 산다 사냥 그죠 죽도록 공부하다 미토 구신 붙는 이런 글자 이런 속성 때문에 산에서 도를 닦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주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분명하게 글자의 속성으로 보면 어둡고 밝고 인데 정반대로 이 글자의 속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공직한 공직을 했던 이유는 똑똑하기 때문이다 그 똑똑한 이유는 임진 임자 때문이다 그 다음에 올묘 병술은 극히 색개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주 공부를 했다 사주 상담을 했다 그 이유는 뭐다 이런 에너지들이 진톨 기준으로 저승사자들이다 삼합의 공간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흥미진진 하지 않아요 이제 십신 생급 타령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것들이라 무슨 말이냐 십신 글자 에너지 속성 시간의 특징 십이신살의 특징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조합의 특징 그죠 이런 것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사주 분석하는 뭐가 생긴다 택 기술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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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난다 다양한 각도로 분석한다 볼지시공 뭐 형충파에 협자 뭐 기타 뭐 묘고 등등 이런 것도 이게 보면은 응 협자가 없는 것 같아 있어요 여기 진술총 반드시 진술총이 동화겠죠 그 다음에 뭐 묘사술 과술 이런 글자들 그 다음에 묘축 초년이 아팠다고 하는 묘축조합 뭐 아이 아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게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확장하다 보면 세상을 다양하게 보면서 기존에 했던 뭐 십신 뭐 조용신 격국 통군 왕세 이런 것들이 어이 그런 걸 왜 봐요 이렇게 되는 거죠 です 능력 이 음륙